스왑 메가서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의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 아이스스잡 여러분의 밥친구 여러분의 숨겨진 넷플릭스 도서관에서 몰래 듣는 바로 그 캐스트 아이스스잡입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 세우! 세우! 스페인어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갖고 온 게 선생님 최근 캐스트 영상에 댓글로 자꾸 세우! 세우!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야? 신종어! MG 용어라고 생각해서 구글을 쳤더니 아아 그런 뜻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오늘 일부러 어제 아디다스 매점에 가서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 팀 이걸 샀어요 축구 유니폼을 샀는데 PD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유벤투스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사우디 팀에 이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좀 됐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죠 그래도 선생님이 오늘 유벤투스를 입은 이유는 호날두의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약간 호날두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뭔가 축구를 좋아하는 약간 슬럼에 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먼저 애죠? 약간 목걸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힙합 같은 거 듣고요 그렇게 한번 스타일링 해봤는데 사우디로 갔더라고요 몰랐다 업데이트가 좀 느린 점 죄송스럽고요 우리 호날두 팬이 계시다면 선생님 마음만 알아달라 자 오늘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페너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를 여러분들이 참여형 알쓰스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갈게요 벤티입니다 벤티 벤티는 선생님이 지금 먹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있는 사이즈 중에 하나죠 톨 그란데 벤티 지금은 트렌타라는 아주 큰 사이즈도 나왔는데 벤티는 과연 스페인어일까요? 아닐까요? O, X 여러분들이 화면 있죠? 아이패드라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O, 왼쪽을 눌러주면 X 눌러보십시오 전혀 프로그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속아서 누르는 거 아니겠죠? 벤티, 스페너일까요? 이테리어입니다 이테리어 하지만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이테리어와 스페너가 굉장히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테리어로 벤티 스페너로 베인테 한국어로 20이에요 스물 그래서 어? 근데 스타벅스 사이즈에서 왜 벤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벤티 사이즈가 20온스가 들어가는 사이즈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테리어로 벤티 스페너로 베인테 되게 비슷하죠? 20이란 뜻이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스타벅스 사이즈 트렌타라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걸 스페너로 하면 트레인타야 되게 비슷하죠 더 아까 벤티 베인테보다 더 비슷하지 트렌타 스페너로 트레인타 30이란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트렌타 사이즈 주세요 30온스 사이즈 주세요 란 뜻이야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알덴테 알덴테 들어봤나요? 이거 파스타 주문하는 친구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파스타 집에 가서 어? 셰프님 알덴테로 조립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셨나요? 알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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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벤티스? 알덴테 알덴테 지금 선생님이 알덴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느낌이 이태리 쪽에 가깝다 맞아요 알덴테가 이태리어고요 스페너로 하면 알디엔테야 되게 비슷하지 디엔테가 이란 뜻이야 이태리어로 덴테 스페너로 디엔테 영어로 하면 덴탈이야 이 치아 관련한 거고 그럼 왜 이게 알덴테가 뜻이 뭔데 왜 파스타 집에서 알덴테로 해주세요 하면 뭔 말이야 면을 삶으면 파스타면을 삶으면 거기 안에 심이 살짝 있게 익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라면 끓이면 꼬드리파 있죠 꼬들꼬들하게 익혀주세요가 알덴테야 알덴테 약간 이 이빨 이렇게 씹으면 이로 파스타면을 씹으면 약간 씹힐 거 아니야 심이 안 익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알덴테 치아로 씹을 수 있는 그 느낌을 내달라 알덴테 스페인어로 알덴테 됐죠 여러분들 파스타 집 가서 파스타면 알덴테 약간 치아가 들어갔을 때 꼬들꼬들하게 씹히게 꼬들꼬들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하면 약간 야 너 좀 미식가야 뭐야 약간 이런 말 들을 수 있다 알덴테 알덴테 어 엄마 아빠 알덴테로 부탁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미친놈 아니야 이테리어예요 그 다음 띠또란떼 오늘 좀 약간 패션이랑 딱 맞다 이것도 느낌이 스페인어 같죠 리토란데 리토란데 그렇죠 이태리 사람들은 약간 말을 이렇게 해요 막 아 아 이렇게 리토란데 느낌이 스페인어 같지 않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막 이러는데 스페인어일까 아닐까 의외로 프랑스어일 수도 이태리어예요 이태리어예요 이태리어 되게 많죠 여러분들 많이 이거 쓸텐데 요새 히플레이스에 가면은 리토란데라고 해놓고 파스타집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스페인어로 레스토란데 이태리어 얼마 리토란데 식당이란 뜻이야 똑같은 표현이 또 되게 비슷하죠 영어로도 우리 레스토랑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어 요것도 알아두시고 이태리 그러면 스페인어가 지금 하나도 없었고 다 이태리어였네요 와우 그 다음 볼게요 그라치 스페인어 아니에요? 그라치 약간 스페인어 같죠 약간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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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페인어 같죠 약간 뭔가 그라치 플라멘코 추면서 스페인어일까요?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어로 그라치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고마워요란 뜻이야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죠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배낭교행 가실 때 그라치 이태리어 사람 만나면 스페인 사람 만나면 그라시아스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 선생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스페인어로 하는 듯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태리어와 이태리어야 이태리어 되게 신기해요 약간 어? 스페인어 같은데 약간 30%는 알아듣겠어 근데 70%는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태리어야 되게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자 따봉 따봉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어제 적다가 왠지 이 표현은 모를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88년생이니까 여러분들은 막 2, 3년생이잖아요 어제 태어났잖아요 이 표현을 모를텐데 피디님 이거 아세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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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옛날에 따봉이 옛날에 대문트 오렌지 주스 광고 그 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먹고 따봉 따봉이 좋다 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에 따봉 하면 좋다 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모르죠? 따봉? 따봉이 스페인어일까? 따봉? 따봉? 이거 그럼 이태리어일까? 따봉 포르투갈아야 포르투갈아 따봉 그렇죠? 스페인어로 하면은 esta bueno야 esta bueno 그래서 포르투갈아가 스페인어보다 좀 더 비음이 있고 좀 더 굴려요 따봉 스페인어는 esta bueno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지 않나요? mon bueno 똑같아 mon bueno 조그만 따봉 이런 뜻이야 유감스럽게도 스페인어가 아니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뚜레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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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일까? 뚜레주르? 맞춰보세요 뚜레주르 스페인어? OX OX 뚜레주르 PD님께서 맞춰보십시오 스페인어일까요? 뚜레주르가 근데 사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는 토하조 이렇게 발음을 할까? 토하조 불어야 프랑스어야 토하조 한국어로 표현하면 뚜레주르인데 원래 토하조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스페인어라면 todos los días 비슷하죠? todos los días everyday란 뜻이야 매일매일 스페인어로 todos los días 프랑스 토하조 불어랑 스페인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쓰는 것도 되게 사실 비슷하죠? todos los días 비슷하죠? 쓰는 것도 스페인어랑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갖고 온 표현 맞춰봅시다 맞출 자신 있나요? 선생님 맞추면 상품을 주고 싶은데 몇 명이 보는지 모르니까 제 캐스트를 저는 뭐 인기 없으니까 몇 명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맞춰봅시다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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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랄까요? 너무 궁금하죠? 나무 위키를 믿지 마세요 세우 이거 맞나요? 호널두 세우 이건가? 이건가? 대가리를 쪼개는 건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세우 스페인어랄까요? 참고할 것은 호널두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죠 어디드 사람이죠? 피디님? 포르투갈 사람이죠? 아닌가요? 지금 사우디 사람 국적 바꿨나요?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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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좀 애매해 내가 호널두어라 적어놨어요 이게 왜냐면 세우가 뭐냐면 원래 스페인어로 시 포르투갈어로는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는데 포르투갈 악센트를 넣어서 말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세우 인데 세우 아까 제가 말했죠 나봉 포르투갈어는 좀 더 비음이랑 연음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어보다 그래서 원래는 세우 이건데 포르투갈 느낌을 줘서 세우 이렇게 한 거야 세우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예 라는 뜻이야 세우 사실 맞춘 사람 없죠 스페인어라고 했을걸 호널두어다 그래서 세우 생각하시면서 알스스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웠다면 난 행복한 거야 얼마든지 끼를 부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스스잡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든 수험생활 약간이라도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대 반갑대 고맙고요 다음 알스스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디오스 세우